3년 전 1년 전 3년 전 새끼리 맞지? 정새끼리 나 지옥이야 강지옥 너가 진짜 강아지라고? 우리 강아지 많이 갔네 3년 전 3년 전 아까 돌아가셨군 어? 관장님 왜? 교통사고? 너 혼자 동생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그냥 그 남필 왜? 야 그러지 마라 쟤 전세사기요? 그럼 새끼리 지금 없어지네요 아.. 그게.. 너 정말 괜찮은거지? 야 나 예전부터 꿈꾸였던거 몰라 너 예전부터 꽃 좋아했던건 알지 그런걸 다 기억을 해? 3년 전 정장님 새끼리한테 너무 무심하신거 아닙니까? 새끼리가 정장님 생각하는거 제발 반이라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강아지 여기서 뭐하냐 핸도 꺼두고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? 내가 그런 친구다 어? 넌 나 아참 기억이지만 내가 왜 지옥씨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죠? 제가 샛별이 좋아하거든요 어? 오.. 오기한 우정이었나? 호흔 맞담 razem, 그 각 너가 잘 맞게 골라서 왔어 얍! 근데 진짜 좋은 걸 맞아? 저 표정은 장장님한테만 나온 것보다 파이팅이다 갈게 강지윤 그래 됐어 난 이거면 충분해